첫 번째 팀이라서 더욱더 긴장되고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의 함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첫 번째 우리 참고로 1번을 위해서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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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안무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소개할게요.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영어 이름으로 식사니크라는 팀이에요. 지금 요즘 유명한 안더슨파크 브루노 마셀라는 팀이고 그 팀으로 바로 이름을 했어요.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혹시 또 외국에서 오신 아 저는 몽골에서 왔어요. 아 그러면 뭐 다급적으로 또 구성된 팀인 것 같아요. 끝에 계신 분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. 미국에서 왔어요. 아 미국 이름이? 아 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알렉스 미국에서 도리섬 댄스를 위해서 오신거에요? 도리섬 댄스 좋아해요?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거 있으세요?